소정의 현금 살짝씩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천원, 이천원은 상관없고요. 만원, 오만원도 괜찮아요. 네, 십만원은 너무 좋고요. 이십만원이면 네, 행복합니다. 저희 돈은 나쁜데 쓰이지 않고 저희 멤버들의 연습실비 또는 개인 이상비 또는 네, 공연 그러니까 배 채우는데 저희가 쓰이고 있으니까 나쁜데 쓰이지 않고요. 여러분들 추운 데일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레이디비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에다가 업로드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는 개인 멤버들의 브이로그 올라오고 있고요. 큰 영상이나 커버 영상 같은 거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멤버들의 인스타그램은 저희 본식 레이디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이쪽이 이렇게 있어요. 인스타그램 댄스 레이디비 네, 여기에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멤버들 개개 인스타그램도 알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는 보통 그... 공연 일정 같은 거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희는 원래 여성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팬스팀이고요. 지금은 11월까지는 오늘까지죠. 오늘까지는 멤버들 4명에서 활동하고 다음 달부터 6명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무화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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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